선영 백릭을 김성훈 김성훈 불이닥 성공, 이스트 백릭을 김성훈 김성훈 불이닥 성공, 이스트 김동호, 득점이 빛반나냐 이 공을 다시 한 번 끌어내고 있습니다. 레인보우 오른쪽에서 3대8 통점에서 지엄 플레이 3개를 통해서 순식간에 6점 차이를 좀 달아나 버립니다.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스트. 하지만 이스트는 네. 김동호 정확합니다. 지금 이스트가 2점으로 쫓아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2점을 주지 않는 건데 이번에 외곽 시작! 2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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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점. 4점. 4점. 레인보우. 4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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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점.